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재현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5일이고요. 제 시각은 1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9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이 나네요. 왠지. 넷마블이 오늘 최근에 3월 31일 이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기평선들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121선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기대를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 다음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임금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어주면서 영업이 매출이 나온 것 대비해서 임금이 인상되면 고정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임금. 인건비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상승을 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로 4월 1일 주가가 조정을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그렇지만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신작이 나오면서 매 분기마다 신작이 나올 것이다. 이때는 4월 1일 같은 경우에서는 신작이 지연이 됐다라고 NBA라고 하죠. NBA 게임이 신작이 출시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이 됐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매 분기마다 신작이 나오겠구나. 신작이 매 분기마다 나오면 영업이익 개선세,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캐시카우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매 분기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의 모멘텀을 반영을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고 여기 오늘은 121선의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단기 평선들을 다시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인데 세븐나이치2 흥행 이어갈까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제2의 나라가 4월 14일부터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다. 신작 부재에도 주요 게임 매출 반등으로 1분기 전분기와 유사한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제2의 나라 세븐나이치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 등 대원 신작이 출시가 꾸준히 출시가 되고 여기에 이로 인해서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엔소프트 등 주요 투자 회사 역시 올해 신작 출시로 통한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넷마블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1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NBA가 2분기로 지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2분기에 제2의 나라랑 NBA가 둘 다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븐나이치 2의 매출이 온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대로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2분기에는 NBA랑 제2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북미 지역의 7개의 대제 매출이 프로모션에 힘이 모여서 반등을 했다. 1분기에도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컨센서스의 석포, 하외대는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무난한 실적이 나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에 하외됐다. 근데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반영이 된 게 없어요. 반영이 된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주가가 컨센서스에 하외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지. 실적이 증가가 될 것으로 반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13만원 이상 15만원 부분 이 부분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NBA에 대한 부분들 신작 출시 지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주가가 14만원 15만원에 와 했는데 컨센서스에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폭이 좀 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거 반영을 하는 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주가 하락시킬 게. 이거 여기서 주가 하락시킨다고 하면 좀 많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2분기에 우리 제이애나라라든가 NBA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세븐나이치 레볼루션이라든가 마블 피처 레볼루션 이런 분기마다 계속 나온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이게 좀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도 중요하겠지만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행 여부가 이제 랭킹 순위권 매출 순위권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세븐나이치 투 같은 그런 흥행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의 온기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드리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11시 24분 지금 장 초반에 수급 집계가 좀 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4분인데 오늘 글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매수 매도 매수 이번에 좀 매수세가 좀 나와주면서 여기 121선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진 않더라도 내일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더라도 오늘 여기 장기평선인가 61선 여기 이 부분에 좀 버텨주면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가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안착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움직임들을 살짝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움직임들 121선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균 단가 관리를 지금까지 좀 잘 하셨기를 하셨기를 좀 바라보면서 내일 이후부터 주가가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수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수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여줌입니다.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보호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호종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러셀 13%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3%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과 매수추천가. 그리고 백산. 백산이 오늘 추축간 대비 마이너스 5%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축간 대비 마이너스 5%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기 단단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